이렇게 해서 이런 사회를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라고 정의하셨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에리 브로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회주의가? 휴머니즘, 휴머니즘, 휴머니스틱, 소셜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사회주의하면 사람들은 실패한 체제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일단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망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지 그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인류가 역사적으로 쭉 장구한 시간을 살아오면서 지배와 착취에서 벗어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국가의 주인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예제 시대 때는 노예주들의 지배를 받았고요. 봉건제 시대 때는 지주, 귀족계급의 지배를 받았죠.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가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평등하게 살아갔던 적이 없어요. 사회주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걸 다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랬죠. 사회주의 이전 사회는 전사다. 프리히스토리다. 인류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시대니까. 사회주의부터 진정한 역사, 히스토리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리히스토리 전사와 역사로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사회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천, 수만 년 동안. 그런데 사회주의는 목적의식적으로 처음으로 건설하려고 시도한 사회거든요. 그전까지 사회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든 사회는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흘러온 사회. 그런 발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냥. 자본주의를 만들겠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본건 체제가 무너지면서 자연히 자연 본주의가 나온 거고 자본주의가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흘러온 거고 이랬다면 사회주의는 아예 시작부터 이상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첫 실험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첫 실험.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등장했던 나머지 사회하고는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을 각 나라들이 시작한 거죠. 러시아에서 레닌이 시작했고 중국에서 덱동, 쿠바에서 카스트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시작됐는데 소련이 망한 게 91년이거든요.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건 1917년입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70. 70년 정도 돼요. 제가 산수가 안 돼요. 74년. 70년 정도 실험한 거예요. 역사가 짧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자본주의만 해도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중세 시대가 무너진 뒤부터 따지면 몇 세 개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지금 잠깐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험을 시작했는데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최대 길게 실험했다고 칭개한지 소련이라고 쳐도 70년 정도 실험하다가 문 닫은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완전히 시도해서 실패했다는 점은 없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내기는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시작도 제대로 안 해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실패한 사회주가 있었다면 대표적인 게 소련식 사회주입니다. 소련 사회주가 실패한 이유는 에리 프롬이 여러 차이에 걸쳐 비판을 했었죠. 우선 소련에서 그런 얘기를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후르슈오프라고 자본주의 사회의 목표는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사회주의 사회의 목표는 모두가 배부르게 먹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목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물질적 풍요라고. 그걸 듣고 에리 프롬이 그럼 사회주의의 목표가 다 모두가 돼지가 되자는 뜻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네요. 너희 소련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또 모두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지. 그게 사회주의의 목표이지. 어떻게 물질적 풍요가 사회주의의 목표가 될 수 있냐. 그건 수단이지. 그런데 그때도 지향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건전한 예를 들면 건전한 사회의 상 같은 게 사회주의 이후의 세상에 대한 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대략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구체적이지 않았다고요? 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혁명을 하는 게 붙어있겠네요.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혹은 중세본권 짜르 체제를 타도하고 일체국가의 생산수단은 다 국여화하고 주권은 백성들한테 보통 러시아는 소비에트라고 했죠. 저거를 노동자 농민 병사들한테 돌려주고 주권은. 그래서 소비에트 정권을 만들고 다 국여화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플랜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건설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건 없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전이 물질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다음 지향점에 대해서. 네. 내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 나라에서 시도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혁명까지 가는 과정은 모든 나라가 다 비슷했나 보네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건설하는 방식은 다 달랐던 거예요. 네. 그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망한 데가 있는 거고 소련은 변형돼서 유지되는 데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소련은 뭐가 문제였냐면 어느 정도 혁명이 성공한 직후에 생산력이 급격하게 뛰거든요. 사람들이 널만 좋겠어요. 농로로 살고 맨날 채찍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살다가 국가의 주의됐으니까 생산력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죠. 그래서 미국을 금방 따라잡을 정도였잖아요. 후진국이었던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좀 안일해진 게 있는 거죠. 이제 다 잘 될 거야. 이제 나치도 물리쳤고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어. 그래서 안일해지면서 수정주의로 갑니다. 제국주의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미국도 그렇게 악한 나라가 아닐 거야. 착한 제국주의 이런 얘기. 왜 그러죠? 이제 겁을 먹은 것도 있고 약간 미국의 공장이 넘어갔겠죠. 사상적으로 변질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좀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소련이 그러면서 지도부 자체가 수정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하고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간개조도 등한시합니다. 사상개조나 인간개조로 굉장히 등한시해요. 이걸 에리프럼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었죠.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움직이는 사회인데 정신을 개조하는 걸 안 하면 즉 인간을 개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발전하냐. 그랬더니 소련이 선택한 방법은 자본주의적 방법을 쓰면 되지. 돈을 많이 주는 물질적 작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들이 다시 다시 자본주의화되겠죠. 네. 자본주의화되고 개인주의화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서구 문화가 막 침투하고 관료주의는 심해지고 당도 왜냐하면 그 당시 공탄당 소련 공탄당이 사상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련이 약간씩 흔들흔들하다가 결국 무너진 거예요. 특히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오늘날의 1917년 이후에 사회주의 실험은 다 제국주의의 간섭과 방해를 받았던 거죠. 아주 심한 정도로. 소련도 처음에 혁명을 성공했을 때 제국주의 국가들이 백군을 만들어서 내전을 만들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섭을 했어요. 뒤엎으려고. 그런 식으로 그 나라가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 그래 너희도 그걸 선택했어? 그렇게 해봐. 이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방해를 계속 방해를 하고 망하게 하고 전복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걸 잘 못하면 예를 들면 칠레는 아엔데라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자인데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그러자 미국이 배후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지킵니다. 그래서 아엔더가 대통령궁에서 기관총 쏟아 죽었거든요. 쿠데타군에 저항하다가. 12.12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엔더가 그 당시에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놔뒀다면 그대로 좀 뒀다라면 뒀다면 실험을 했겠죠. 또 칠레에 맞는 사회주의를 실험했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니 뭐 쿠바이 사회주의니 각 국가마다 사회주의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고 또 지금 새롭게 도전한 나라들도 있고 저는 앞으로도 이 실험은 한동안 계속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체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실험이 되겠네요. 일단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생산수단의 독점 문제는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빈비국수가 너무너무 심한데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제가 빌게이츠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게이츠와의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생산수단이 없으셨죠. 생산수단이 없어 내가 나는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고 이제 빌게이츠 자본가야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 이 격차를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퍼리 몇 명 200명도 안 된 슈퍼리치가 전세계 부위에 뭐 5, 60%를 가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생산수단의 개인화 사유화 문제는 사실상 사유주가 아니라도 이건 풀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불평등이 심화될 거고 그러면 또 저항이 일어날 거고 어차피 이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냐. 지금